5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더라구요 그렇습니다 1매치 이미 출발했습니다 왼손 지은채 오른손 수비형 그렇습니다 빠른 범실이나 그만큼 수비선사한테는 어렵습니다 예 지은채 공원 안영훈 선수의 첫번째 서비스입니다 직전입니다 안영훈 직전입니다 1매치 지은채 공격 선수들이 디펜서가 좀 까다로워요 그러한 돌변의 모습을 지은채가 잘 극복해야겠습니다 그렇죠 그쵸? 네 지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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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전에 적극적인 공격으로 득점을 가져왔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3승 4패 6위와 7위의 싸움 길었습니다 강타 뾰족한 공격 지은채 선수 다만 디펜스가 약간 부족하다는게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렇지 아 낮게 리드하고 있는 지은채의 서비스 보행 탑스피 자 이런건 과감하게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거 살리고 짧게 내줍니다. 거리조떼 수 있는 안영훈 선수에요. 그렇습니다. 대각선 서비스 1호 예 지금은 길었습니다. 이번엔 길게 9위 선수 내가 막태 딱 10위 맞는데 2mm 4mm tout 2mm 휄 스탠드 from 2 agency 네 드 greater 아 에이어 안영은 멀찌감치 서있습니다. 지은채는 가까이 달라붙었습니다. 그리고 공격! 요 서비스. 3구. 다시 한 공! 높은 공. 기다리. 안영은 선수가 다소 고전을 하고 있는 이 게임 초반. 지은채. 그렇죠. 1대4. 빠른. 높은 공. 높은 공. 지은채. 길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다뤄놔야 됩니다. 안영은 선수는. 짧은 거리. 지은채가 완급 도전합니다. 바깥쪽 코스. 걸렸어요. 3절 공격. 다루고 있네요. 음. 그렇죠. 수미 선수는 그걸 잘해야 돼요. 공격! 안영은. 공격! 공격 자세. 터져갑니다. 좋아요. 이거 강하지 않은 이 공이야. 예. 강타! 안영은. 판매체제 출전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안영은 부담이 많은거죠. 기상캐스터 북없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